당신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? 생명체? 아니요. 새하늘님이 살아계신 분 있습니까? 아니요. 구원배에 오를 것에 확신이 있습니까? 아니요. 와... 우리 딸이 진짜 독특하시네. 부부님이 직접 세수한 뭐지? 저... 궁금한 게 있어요? 화장실 좀... 당신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분 있습니까? 아직... 아니요. 그걸 밥에 뿌려온 거예요. 몇 개의 내라고 대답을 했죠? 왜 그런 상처는 왜 생겼어요? 아, 여기에.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... 술 채웠고 자파였어요. 아이고... 우리 딸기게 ganze lie현 할 수 있는anya 아 beh.. també 3 좋았데데데데끄